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네, 저 알렉사가 2021년 할리오 인플루엔서 대상에서 월드 케이팝 스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차리에 참석해 직접 상도 받고 다른 수상자분들과 축하를 나눠야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한류 문화가 세계로 널리 알리는데 제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께 이번 오프라인 시상식이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류 케이팝에 대표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